자 안녕하십니까 토요일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은 제주 8개 경주 부산 6개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자 나름대로 제주가 8개 경주가 되고 부산이 6개 경주인데 오늘 부산 경주에서 승부 경주가 한 경주가 더 많습니다 보통 제가 토요일에 승부 경주 한 6개 정도 하는데 5개에서 6개 하는데 오늘은 부산이 이상하게 마피 상태가 좋은 마피 상태가 상당히 눈에 띕니다 재미있는 배당 경주가 있어서 한 경주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 경주는 248 3개 경주가 되겠고요 부산 경주는 1346 6경주가 맨성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개인데 나름대로 제주도 준비를 많이 했고 부산도 마피 두수가 얼마 나지 않아서 준비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자신감을 좀 갖고 가는데 좋은 성적 기대하면서 자 1경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1경주입니다 900미터로 펼쳐진 한라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2번 경주 1경주는 신마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주 경험이 얼마 안된 마피들이 되고 추천해서 경주를 이뤄지는데 자 2번 경주 6번 말 자유보보에 지난번에는 선행은 경합성 경합했죠 나가다가 또 뺏기고 이런 상황에서 입상에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훈련 강도를 좀 더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강주교를 안하게 소화해낸 그런 마필로서 여러분들은 이 정도 편성에서는 탄덕선행 가능한 마필입니다 마필 자체가 좀 더 좋아지면 순발력도 좋아지는 것이 사실이니까 워낙 다른 마필들이 견제할 마필들이 없습니다 탄덕선행에 대해서는 의지만 있다면 자위보보에는 선행감은 뺑 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강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걸 놓고 이제 후착을 어떻게 찾아먹느냐 하는 부분인데 우선적으로 이제 5번마 전국집에 나름대로 직전 경주 데뷔전에서 어느 정도 걸음빨을 보여줬던 마필이죠 가능성을 보여줬던 마필이죠 훈련 강도는 직전과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바로 붙을 수 있는 마필이고요 7번마 다모 휴양 갔다 오는 마필인데 훈련하는 모습 봐서는 휴양 가서 마필을 만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특성상 외부 목장에서 마필을 많이 만들어옵니다 이런 마필 그래서 서울과 부산과 틀리게 마필이 휴양 갔다 오면 바로 서울 마필이 있는데 바닥을 쳐놓고 깡바닥을 쳐놓고 치는 마필이도 간혹 있죠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마필인데 다모도 마필이 그만큼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3번마 으뜸이죠 으뜸 바닥은 쳐놓은 마필인데 은근히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경주 뛰는 걸 보면 나름대로 이 마필도 직전 경주부터 어느 정도 변화가 왔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직전 자꾸 늘어졌는데 여기서 김영석 기술을 교체를 했다면 이거 뭐 승부타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6번마 자유법의 강축으로 3번마 으뜸 5번마 전국집에 7번마 다모 3그모으로 추천드렸습니다 제주 이경주입니다 천메트로 펼쳐지는 할라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에 강력한 추마가 있죠 8번마 거당입니다 이 마필이 직전 경주에 입상한 걸 보면 2차과 11마시 차이가 났는데 시종일강을 외곽을 돌리면서도 이 마필이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제가 볼 때는 900미터에서 1000미터를 뛰는데 거리가 늘면 늘수록 뛰는 걸음 뛰는 걸음바를 봐서는 유리한 마필입니다 훈련도 잘 됐다고 하고 뭐 걸음 직전 4배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축이다 이거 놓고 이제 후착을 제대로 찍어먹는 것이 이번 경주 포인트인데 이거 초반 경주 재밌습니다 나름대로 훈련의 변화 보인 마필을 강하게 강하게 한 방 찍어먹는 7배에서 한 8배 나올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주 재밌는 제주로 따지면 제주메인승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재미있는 그런 경주 자 거당을 치고로 제대로 한 방 노려보겠습니다 제주 3경주입니다 800미터 제주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이제 강력한 춤마가 있습니다 10번마 왕제입니다 나름대로 데뷔전에서 시원한 걸음바를 보여줬는데 저희 마필이 뭐 이번에 이제 훈련시에 나름대로 이제 조교평 조교 얘기가 2위 단계 위죠 2위 단계 위 마필 이제 백악기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두 단계 위 마필과 병합 스포시에 여유있게 이기고 가는 그런 모습 마필 자체가 이제 백악기라는 마필이 좀 나쁠 수도 있지만 두 단계 2등급 마필을 갖다 시원하게 이겨버린다면 이거는 뭐 앞으로 많이 뛸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제 기수가 강성한 기수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지만 또 능력 있는 마필은 뭐 자꾸만 있어도 오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충분히 여기서는 인정을 해야 된다 왕제는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지금 이제 그 단일 마주가 두 마리 추천시키죠 3번의 황산벌 4번의 성산제왕 자 이 마필이 이제 두 마리를 투표시키는데 어느 마필이 이제 승부를 하되느냐 이런 부분이 관건이 되겠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황산벌은 선입성 마필입니다 선입성 마필로서 뭐 직전 경주 이상은 좀 띄워줄 것으로 판단되는 마필이에요 발전 가능성이 조금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선양장 역시 지난번에 워낙 여유있게 이긴 그런 걸음바를 보여주고 있는데 나름 제가 본 게 이제 저는 이제 조교 패턴을 보면 황산벌이 좀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가는 조교가 황산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지만 이거는 제가 보는 견제는 3번 황산벌 4번 선양 황제 선양세사 이 두 마리가 이제 어떤 승부를 하느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막 왕제는 강축이다 강축인데 3번 황산벌이냐 2번 선양세사이냐 거기에 이제 한 마리 더 붙으면 2번 막 진목이란 마필인데 지난번에 유아 6개기였는데 이 마필은 나름대로 이제 그 직장 경주 뛰는 걸 보면 최소한 다한 말머리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진 걸음바를 놔뒀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목까지는 가고 싶지 않고 10번 축으로 3번 4번 자 두방 가볍게 추천드렸습니다 자 제주 사경주입니다 900m 제주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이제 강력한 충만은 2번만 무궁무진입니다 이 마필이 지금 이 지난번에 뛸 때 겨우겨우 왔습니다 근데 요런 점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마필이 이제 11월 2일 날 여유께 오고 그 다음에 12월 8일 날 뛰는데 체중이 그때 12kg가 불었습니다 자 제주도 마필 315kg 나가는데 12kg가 불었다면 엄청나게 불은 겁니다 그런데도 아주 그냥 꾸역꾸역 오는 그래서 우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나름대로 체중전도 하고 훈련도 하고 그런 모습을 조교시에 보였다고 하고 날랩한 여유있는 그런 걸음바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12월 8일 날 꾸역꾸역 오는 걸음보다는 확연히 나아진 그런 걸음바를 겁니다 만약에 이 마필이 여기서 체중이 증가가 되면은 요건 뭐 저는 뭐 뒤로 돌리겠지만 뭐 체중 조절을 상당히 했다고 합니다 마음에서 신경써가 분명히 빠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무궁무진 강축으로 이번 경주 한번 후착을 찍어먹는 경주인데 나름 이번 경주 자체가 은근히 인기 마필들이 약간씩 모으는 마필이 불안한 구석이 있고 복귀에 떠오는 말 계속해서 꾸역꾸역 뒤에서 놀던 말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제대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5경주입니다 천면으로 펼쳐진 한라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제가 추천드린 충분한 6번만 호비입니다 나름대로 이제 순발력이 많이 보강된 그런 마필입니다 선두력이 많이 살아났다면 여기는 뭐 단독선행까지 갈 수 있는 호비가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이 훈련 상태가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러면 순발력도 직전 대비 전화하고 뭐 발빠른 걸음이기 때문에 요것은 뭐 웬만하면 단독선행 가면 1000미터 월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런 마필이다 그래서 강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만 호비를 강축으로 모시고 1번만 제주 승자가 지난번에 비교적 여유있게 이기고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인데 저의 상태는 뭐 여전히 좋다고 합니다 승군전이라도 지난번 여력이면은 조금만 더 좋았다면 충분히 뛰어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2번만 치유 가문도 현장에서 많이 인기를 모을 겁니다 근데 지금 좀 걸리는 것이 11월 10일날 뛰고 나서 산통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걸음바를 보여주지 못했는데 훈련적으로는 괜찮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그 산통이라는 부분이 장이 있고 물을 이제 발은 항상 물을 물통을 옆에다 놔야 됩니다 물이 모자라고 물이 모자라면 장이 꼬입니다 장 길이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산통이 걸리면은 일단은 뭐 그 자꾸 말이 두루 넘는데 그걸 발로 차서 일으켜서 돌아다니게 하고 수의사가 와서 이 고무장갑을 저도 한번 봤는데 고무장갑을 쫙 껴갖고 똥꼬에다 껴갖고 똥을 쫙 빼냅니다 그리고 주사를 넣고 약을 넣고 이렇게 하면 치료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의외로 좀 은근히 오래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수의사 얘기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저는 뭐 깜찍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마법은 3번마 천상세계죠 이것도 이제 순발력이 있는 마필인데 6번이 가고 바로 3번에 바로 붙을 마필입니다 나름대로 지난번 그 전자 지난번에 띈 걸음발이 좀 나사모사한 그런 모습이라면 훈련양을 요번에 좀 늘렸습니다 훈련양을 좀 늘렸고 저렇다면 요말도 재밌지 않겠냐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6번마 호비의 강축으로 1번마 제주승자 3번마 천상세계 2방을 추천드렸습니다 제주 6경주 1000명미터 할라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해병경주는 나름대로 이제 한 3두 정도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인기반 접전구도 속에서 펼쳐지는데 그나마 이제 3두 4두 정도 싸움이 있는데 그나마 이제 우세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9번마 새벽정입니다 나름대로 직장경주 최선단마미로 이창을 했지만 수련 패턴을 좀 바꿨습니다 강하게 훈련하면서 마필이 좀 더 살아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 정도의 컨디션이라면 직전대비 좀 더 올라와 있는 그런 컨디션이라면 요마필에 대한 기대치는 충분히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마필은 강하게 충만을 갖고 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1번마 안쪽에 고려방장이죠 나름대로 요마필은 지난번에도 선행가도 잡혔는데 이번에 다시 단독선행 찬습니다 안쪽계의 디규리에서 나름대로 직장경주하고 요번 경주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훈련량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단독선행 가면 요건 재밌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비벼주지 않으면 그래서 고려방장은 이번에 단독선행 가서 천하에 가면 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7번마 완승주자죠 지난번에 아쉬운 걸음발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복귀를 가만히 한번 돌려보십시오 철저하게 안 간 말이 필요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가만히 돌려보시면 철저하게 안 간 마필인데 끝걸음이 상당히 나왔던 그런 모습 얼레벌레 뒤에 오다가 쭉쭉쭉쭉 끝걸음이 나오는 그런 모습 요런 마필들은 참 늦는게 봐야 되는데 자 조교가 단지 약하다는 것이 흠이라면 흠인데 요런 부분들은 걸음발이 지난번에 나왔다 그러면 어떤 컨디션을 조절하고 나와도 어느정도 전자의 걸음발은 나오니까 요거는 현장에서 주의있게 살펴보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8번마 날샌돌이죠 점핑 추천하는 마필입니다 나름대로 2연승하고 3연승 도전하는데 자신이 있으니까 점핑 추천했겠죠 요거는 어느정도 뛸진 모르겠지만 마필은 제가 보니는 뛸 수 있는 마필입니다 많이 그래서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 6경주 9번마 새벽종을 강축으로 1번마 고려병장 7번마 완승주자 8번마 날샌돌이 자 세금으로 압축해드렸습니다 제주 7경주입니다 1610미터입니다 한라마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능력 마필들의 혼전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그런 경주인데 나름대로 여기는 데이두 정도를 일단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왜 그런 상황이 뭐냐면 나름대로 너무 능력 마필 들이 오다 보니까 악판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약간의 희망 전개 조교 이런 부분에 따서 입상연구가 자제우지 될 수 있는데 현장컨디션이 제일 중요한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2번마 으뜸융장 나름대로 이제 이번 경주 첫 거리죠 1400에서 1600배로 첫 거리 띕니다 이제 그 부분이 걸려야 되지만 마필은 뭐 여전히 좋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5번 천리워도 첫 거리입니다 1400까지만 뛰었고 1610미터는 처음 뛰는데 이 마필이 문제는 끝걸음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추입력이 있는 마필 로써 여전히 훈련상태 좋고요 7번은 난극진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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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경주가 대길이 팔렸던 마필입니다 인기를 모았던 마필인데 이번에 나름대로 거름바를 상당히 지구력을 보강하고 나오고 훈련상태도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고요 안극진주가 1조로 갑니다 1조... 16조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나름대로 안극진주가 여기서 1조로 가는데 여기서는 뭐 막판이니까 제대로 타고 가겠죠 어떻든 간에 마지막 경주고 그렇다 본다면 이 마필은 최선의 승부가 아닌가 지난번에 띵기 모았던 만큼 그 인기를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판단되고 10만 2주도 역시 지난번에 띵걸음 이상은 나홀 마필입니다 그만큼 마필 상태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2번만 으뜸용장 5번만 천류 7번만 난극진주 18번만 10만 2주 4조로 정리했습니다 제주 8경주입니다 1500m 제주 시원 핸드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재병경주는 나름대로 인기 마필들의 접전 경주 그래도 내노래 한 말은 다 나왔습니다 용산불빛 백목전 간드락 이렇게 다 나왔는데 나름대로 이번 경주는 인기순위 한 3,4위권 마필축으로 중배당을 노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 은근히 좀 까다로운 경주로서 터진다고 봅니다 이런 마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올라온 마필들은 한두 마리 빼놓고 다 되는 마필입니다 훈련 상태가 어느 정도의 정점에 올라와 있느냐 하는 부분이 관건이겠지만 그래서 바다가 쳐는 마필도 인기를 들으면서도 훈련 상태가 제대로 완성도가 있으면 올 수 있는 그런 편성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터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순위 3,4위권 마필을 강축으로 해서 중고배당 제주 마지막 경주에서 제대로 야심차게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1000m로 펼쳐진 혼합 4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한마디를 말해서 1경주부터 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나름대로 여기서는 제가 이제 10만 학구 승부를 들어갑니다 10만 학구 승부를 들어갔는데 그 마필이 제가 보기에는 인기순이 한 5,6,7,8위권 이 정도 됩니다 그만큼 이제 주행기 검사실 그렇게 큰 걸음바를 보여주는 마필이 아닌데 요번에 나름대로 제가 이제 가끔 하다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말을 표현을 쓰는데 아주 그 주행기 검사실 전하고 요번하고 비교했을 때 가랑이가 완전하게 찢어집니다 야 무슨 상위급 마필을 느낄 정도로 몸머리하고 봤더니 이거 대비전원 7인 마필입니다 조막조막 살펴봤더니 혈통도 조막필입니다 자 나름대로 주행감사실 거듭발을 많이 숨겼습니다 자 요거 놓고 중매당 중매당 한번 인기순이 한 5,6,6,7위권 하필을 강하게 충마로 신의 만필입니다 놓고 전 무조건 된다고 쌍까지 노려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강하게 승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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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입니다 1200m로 펼쳐진 국산 5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아주 인기마 난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어려운 경주 터질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나름대로 인기마 빌들이 좀 불안하고 여기서 또 어느 마필이 될 수 있는 경주 경험이 많지 않은 그런 마필들이 뛰기 때문에 변수가 많은 경주다 이렇게 감안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우선 제가 추천드린 마필은 7번마 여름새입니다 저희 마필은 두 번의 경주 경험에서 별다른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강한 훈련으로 일관을 했고 강한 훈련을 무난하게 소화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모습 또 주행자세가 안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직전 대비 확연하게 훈련의 완성도가 높아진 마필이라서 저는 마필은 충분히 무난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거 놓고 가는데 우선적으로 1번마 한양을 가자가 나름대로 거름발이 좀 더 살아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마필 자체는 충분히 입장계자체를 가질 수 있고 지금 3번마 모닝 시대가 있긴 모르는데 이건 좀 훈련 상태가 그렇게 썩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좀 현장 컨텐츠 살피셔야 될 마필이고 그렇게 썩 좋게 보고 싶지 않고요 여기에 6번마 로열포스라는 마필이 빈기 마필인데 나름대로 거름발이 살아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상당히 인상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힘도 차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번마 경남 드러난 마필이 이거 대문전을 뛰고 처음길인데 나름대로 거름발이 많이 살아나 있습니다 마필 자체가 상당히 인상적인 그런 거름발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마필에 대한 기대치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7번마 여름세 강축으로 1번마 한양을 가자 쇠구멍으로 압축해드렸습니다 부산 삼경주입니다 1600미터 국산 4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지금 이제 일바마 스피드맨 요아필이 강하게 인기율을 모읍니다 왜냐하면 11월 9일날을 여유있게 우승을 하고 지난번에 또 브리드스컵에 갔다 썼거든요 자 그럼 5주만의 설전입니다 자 여기 이제 참 맥락이 근데 이제 마방에서 기대치를 가지고 11월달에 뛰었으니까 이렇게 갖다 브리드스컵에 갖다 붙였고 또 일반 경주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마빌들이 가끔가 다 하나씩 부러지는데 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저는 이게 뭐 샌레이스에 붙어서 그런 측면이 아니라 마필이 스피드민의 마빌도 지난번 컨디션 같고 여기서는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경마는 막판 끝걸음 200m 남겨놓고 끝걸음 싸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완성도 측면에서 그래서 자꾸 완성도 완성도 하는 건데 훈련의 완성도가 나오려면 어느 정도 주행자에서 잡히고 힘도 차고 그런 모습이 되는데 스피드민은 제가 보기에는 현장 코디션을 살펴보겠지만 아직 빼지는 못하지만 이건 그렇게 세게 해보고 싶은 마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나름대로 인기순위 10위 껌 마필이 상당히 변할 보이고 야 이건 무조건 오겠다 싶을 정도는 완성도가 있어서 이거 중고배다 제대로 노리고 들어갑니다 여긴 진짜 해볼만한 경주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구구구 놀이간다고 승부해놓고 나중에 약간 변해가지고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못 마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엔 제대로 놓고 하겠습니다 3경주에서 중고배당 100배건 승부해건 하여튼 제대로 한번 그거 놓고 제가 노리말 놓고 강하게 추천드려가겠습니다 여긴 진짜 해볼만한 경주입니다 자 퍼센트 4경주입니다 1500미터 혼합 3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이번 경주 승부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그렇게 이변 가능성이 많지 않은 그런 경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되는데 자 나름대로 지금 여기서 제가 승부경주를 한두 개 더 갖고 가니까 충만을 다 공개하겠습니다 6번마 추강입니다 추강이라는 마피를 저를 따라다니는 분이신 아실거죠 데뷔전인가 그 다음 별인가 요거 놓고 아주 배당 몇십배 60배 70배짜리인가 하여튼 80배 정도 나왔죠 그때 그렇게 맞춰드렸는데 그 추강입니다 그래서 이 마피를 잊어먹지 못하고 계속해서 눈여겨보는데 지난번에도 인기를 못하는데 저는 뺐습니다 완성도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됩니다 그만큼 지난번보다 3,4마신 4,4마신 더 뜹니다 요거는 강축이다 이렇게 보시고 요거 놓고 인기만필드 한번 제대로 찍어먹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뭐 요거는 요거는 강축이다 요거는 강축이다 이렇게 보시고 요거는 강축이다 요거 놓고 훈련상태 변화 보이는 놈 완벽한 놈 제대로 한 방 찍어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자 부산호 경주입니다 1800미터 혼합 2군 연령호품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강축은 일번만 잡점합니다 뭐 지난번보다는 뭐 3,4마신 4,5마신 이상 더 뛰는 그런 마필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마필은 강축으로 이번 경주 포인트는 요걸 놓고 이제 후착을 어떻게 찾아내먹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이번 경주의 포인트인데 자 나름대로 이번 경주 굉장히 좀 어려운 가운데 후착이 좀 안전이죠 세두를 압축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6번마 앱터러 수스티입니다 이 마필 자체는 뭐 직전 경주 승군전에서 경주 적응하는 마필인데 나름대로 이제 걸음발의 변화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 마필은 고개가 높았는데 고개가 내려가면서 스포츠 탄력이 쭉 깔리는 듯한 그런 모습 속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걸음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변화가 없는 마필이고요 7번마 칼마 자 5주만에 출전이죠 직전 경주 좀 아쉬운 걸음발이었는데 뭐 훈련 강도는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마필은 직전 대비 좀 더 살아나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충분히 입상 도전 가능한 마필이고요 거기에 이제 9번마 엉만돌입니다 계속해서 아쉬운 걸음발인데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주행자 세계 안정이 돼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훈련 강도는 뭐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마필이 직전 대비 좀 더 좋아져 있다면 여기서는 뭐 충분히 되는 마필이죠 그래서 부산 5경주는 1번마 잡지마는 정말 잡지 마세요 잡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잡지마 강축이고요 거기에 6번마 엑터러스 시티 그 다음에 9번마 엉 7번마 칼마 9번마 엉만돌이 자 3구멍입니다 자 부산 6경주입니다 1900m 국산 1군 한입계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2번 경주 매인 승부 경주입니다 자 2번 경주 자체는 우선적으로 1번 신흥대장군 3번 사랑드림 그 다음에 10번 프리딕트 10번 프리딕트 10번 프리딕트 거기에 에보니스톰 도 약간의 인기를 모을 거고 여러정도 인기를 모으는데 자 여기 지금 인기 마필들이 좀 다 불안해 보입니다 마필 자체는 뭐 지난번만큼만 뛰면 다 될 마필인데 좀 불안해 보이는 그런 경주로서 저는 뭐 인기 순위 2,3위급 마필 강축으로 지금 불러드린 네이두 외에 인기 순위 7,8위급 마필 한방을 때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기 마필 방어 하겠습니다 왜 그런 결론이 나오냐 자 이제 구보시체가 확증을 느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름대로 인기 마필은 구보시의 직전 대비 좀 더 좋아져 있고 그 다음에 비인기 마필은 완전히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존의 인기 마필들이 불안합니다 자 그럼 이거 제대로 한방 때려먹을 수 있는 3,40배 4,50배 제대로 때려먹을 수 있는 한방 창스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부산 마지막 경주죠 제대로 제대로 한방 지금은 매인승부 경주 아주 멋있는 경주로 한번 승부를 해보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cale 공기 흥 추다 그릇